정치 유튜브계의 아이돌 김용윤 소장 모셨는데요. 김용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준석이가 동탄, 하성 동탄에 나간다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고기는 그래도 젊은 층이 많은 데니까 지 생각에 고기가 제일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된다에 제가 정말 다겁니다. 왜냐하면 동탄 맘카페가 굉장히 커요. 아 그래요? 동탄 맘카페 파워도 장난 아니거든요.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살짝 던지겠습니다. 동탄 맘카페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술렁거리다. 그러면 이제 이놈이 어디를 와 이거야 술렁거리기. 그렇죠. 이준석이 원래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난다더니 대구 수성을 조금 끼워거렸어요. 뭐 그랬죠. 수성 안 된다. 안 되지. 대구 수성. 팔만 들여봐라 찌개 뿐다 이러니까 이제 화성으로 간 거라고요. 다들 커뮤니가 지구 떠난다더니 화성 가냐 이건데. 그러네. 지구 떠나서 진짜 화성 가네. 그런데 너무 만만하게 봤다. 이준석이 그냥 나름의 계산법일 수도 있고 너무 간단한 착오일 수도 있고 그냥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 덩어리가 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전국이 험지니까.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중에 그래도 한번 비벼볼까 생각을 했는데 화면에도 띄었어요. 비례로 가자니 쪽팔리고 지역구 가자니 갈 데 없고 김종인 할배는 지역구 가라고 등 떠밀고 미쳐버리겠네. 미치겠네. 결국은 수성 기웃기웃 하다가 화성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준석이요. 그나마 화성이 전체 전국에서 지금 화성 을이 원래 3개 지역구인데 이제 이재명이 서울은 한 석 줄이고 경기 인천을 각각 한 석씩 늘이면서 화성이 100만 인구 확장 도시예요. 그래서 갑을 병정으로 되면서 약간 지역구가 늘어났어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겁니다. 동탄에 6동부터 9동까지. 그것도 달라요? 그게 지금 새롭게 지역구가 정리가 됐는데요. 난 또 동탄 잘 몰라서. 거기 저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오른쪽에 동탄 신도시가 어마어마하대. 서울보다 텃빙고 삐까뻔쩍하대. 그리고 동탄에는 확장 지역이고 거기 진짜 젊은 분들 많으시고요. SK하이닉스, 삼성, 반도체 이렇게 다 있는 다 엘리트 지역이고요. 이 학구열도 불타고요. 이준석이 잘못 헛다리 짚었다. 헛다리 짚었네 이놈이. 전국에서 유권자가 가장 젊은 도시다 해서 이제 화성을 픽했다. 그리고 본인이 나간다는 지역구가 동탄 4동. 동탄 6동, 7동, 8동, 9동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6동, 7동, 8동. 그 동이요. 그 동이요. 지금 혼자 선택한 이 화성 을 지역구가. 화성 자체가 평균 나이가 38세인데도 그 화성 을은요. 또 평균이 34세예요. 거기 좀 더 젊구나. 고래에서 픽한 거구나 이제. 그래서 4개의 지역구를 가면서 원래 화성 을을 지키던 이원욱 정으로 보내고 본인이 그쪽으로 픽했는데 이준석이 뭘 잘못 생각했냐면요. 젊어요. 알겠어요. 젊은데, 젊은데. 개혁신당이요. 주부층 지지율 기억나시죠? 네. 몇 프로? 그 부분은 뭐 거의 없지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0%예요. 그리고 여성 지지율이 0%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동탄 본인의 지역이 어떤 줄 아세요? 전국 아동인구수가 1위입니다. 아동인구수가? 아동인구수 하면 주부층이거든요. 그러네. 주부층에. 그런데 주부를 작살내놓고. 그렇죠. 어델을 지금 간보냐 이건데 잘못 생각했다. 제가 볼 때는 김종인 할배가 퍼센테이지로 비례 1, 2번. 그게 원래 1번이 꼭 여자가 아니고 관례래요. 관례인데. 관례인데 1, 2번. 제가 볼 때는 외손자랑 노나먹기 하지 않을까. 이거는 장난스러운 이야기인데 이준석이 지금 강간 잘못된 판단이 그거예요. 전국 아동, 전국 1위입니다. 그럼 주부층이 꽉 채우고 있다는 거고 여기 맘카페가요.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아, 투세구나. 아. 잘못하면 뭐 그 업장 하나도 무너뜨릴 만큼 파워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스갯소리로 동탄 맘들이 픽했다고 하면 믿고 가면 된다라는 그런 게 있고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찍히면 잘못 찍히면 그냥 골로 간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이준석이 자기 정책을 논한다면서 그동안에 본인의 개인 유튜브 개인 유튜브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네. 친자 확인 의무화를 논하겠다 했죠. 아, 그때 그랬어. 맞아요. 기억나시죠? 그 친자 확인을 논하겠다 하면서 아, 동탄 맘들 산모 아기 출산 후에 친자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때 말들이 되게 저질스러워요. 보통 출산의 고통을 안고 출산을 했는데 유전자가 남성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의심을 받고 있으니 본인 스스로 이제 친자 확인을 하겠다. 그 베이스는 뭐냐면 여성의 외도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여성을 잠재적인 전부 다 불륜요. 그렇죠. 무슨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정신 세계가 좀 독특하다. 이게 여성을 적으로 보고 있다. 이게 인생을 살면서 이게 순탄한 연애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정신 세계거든요. 당했나, 여자들. 아니요. 사랑을 못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스타일은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를 당연히 좋아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의 남성에 가깝거든요. 과대망상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 나를 좋아할 거야. 나를 픽할 거야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좋아했다. 마음을 가졌던 여성분에게 차이고 냉정한 시선을 받았다든지 참혹할 수준의 거절을 당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게 약간 분노와 그다음에 적대적인 대상이 되거든요. 정신적으로. 그게요. 그래서 패미들이 그런 분들이 많대. 심리학적으로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성에 관심을 못 받은 애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특히 여성들이 패미들로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말씀대로 맞는 것처럼 제가 심리 쪽으로도 이제 수업을 몇 번 들어봐도 어떤 내용이냐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원활하고 또 이렇게 따뜻한 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상대 이성에 대한 공격성도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받아들이는 사회에 대해서는 반감 한 풀이 이런 것도 떨어지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 이쁘다 이쁘다 그러고 뭐 중고등학생인데 이성한테 관심도 받고 이러면 마음이 이렇게 그냥 편안한데 이런 애들은 이게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뭔가의 사건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암튼 뭐 이래서 모든 여성을 외도를 하고 있다. 잠재적으로 이런 대상으로 베이스를 깔고 지금 의무화하는 제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그런 발상도 희한하지만 동탄 맘들이 술렁인다고 했잖아요. 동탄의 커뮤니티에 어떤 글들이 올라왔냐면요. 화성에 출마한다를 찍고 난 다음에 동탄에서 친자확인 의무화 가나요? 공략 1호인가요? 막 이런 식으로 글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화성 출마에 지역구민들은 반응하고 있다. 반응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커뮤니티 댓글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이게 호감성으로 댓글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댓글을 다는 게 아니에요. 비호감. 매우. 앞에 매우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매우 비호감으로 댓글을 달고 있다.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요. 뭐 이 새끼 저 새끼는 그냥 기본. 욕으로 번복을 했구나.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반도체 벨트 젊은이들을 공략한다고 하고 있지만 거기에 펜코가 가득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망상이고요. 그러지. 남자 여자의 반이라고 봐야 되고 아무리 민주당세가 강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아 새로운 일이에요. 개혁신당만큼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말씀처럼 개혁신당 중에서도 이준석은 특히 지지 않았대요. 그렇죠. 개혁신당 뭐 그래 뭐 금태섭 여러분들이 있는데 양양제 그래도 이준석은 안 된다. 왜 이준석이에요? 라는 그 댓글에 왜 여기 연구가, 지역의 연구가에서 학교 뭐 알아요? 라는 그 물음에 전혀 접점 없습니다. 라고 제가 보냈어요. 진짜 전혀 접점이 없는 거예요. 다만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의 방향성이 젊은 세대에 피력한다라는 그거 하나를 포인트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사실 비례로 가도 애매하고 떨어질 것 같고 지옥구 출마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에라이하고 땀 찌는 느낌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의 사선 마이너스 사선 확실한 시대입니다. 확실하게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지 딴에는 고민 무작위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 딴에는 얘 얌체거든. 그러니까 제일 가능성 있는 데가 거기라고 본 거예요. 거기 당선 간다. 얘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딴 데 가면 어렵고. 그런데 천만의 콩떡이다. 만만의 콩떡이다.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가 나왔습니다. 대구를 초토화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났는데요. 0% 대구 경북 지역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를 하는 분들이 19%가 있어요. 대구 경북입니다. 민주당은 19%예요. 그런데 개혁신당이 0%입니다. 녹색정의당도 0%고 새로운 미래가 그나마 2%고 그런데 세진보 연합도 한번 봐야 돼요. 용혜인이 이끄는 세진보 연합도. 여기한테도 졌네. 여기 1%인데. 그러니까. 여기 좀 뭘 한다고. 대구 쪽에는 발도 못 붙인다는 거고요. 이게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2월 마지막 조사입니다. 2월 마지막 조사입니다. 대구 경북에 대한 정당 지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화성의 공천원 그 어떤 분 공천 때 어떤 분가도 3자 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세 명이 나왔다의 의미를 두는 거지 3자 구도는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본인 입으로 3자 구도라고 자꾸 쓰고 언론에서 올려치기를 하는데요. 3자 구도가 아니고 한 세 명, 네 명 나왔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마음에는 능구렁이 한 3천만 원이 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렁하고 있는데 이번 참에 정리가 됩니다. 정치판에서 이제 퇴출시켜야 돼요. 퇴출이 돼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사실 많이 이준석 품고 있느라고 많이 힘들었다. 그런데 한 열흘 하고 하루 더 품었던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못 견디고 이제 끝난 상황이잖아요. 기가 찬 상황이 사기까지 나가야죠. 돈까지 돈까지 6억 6천 그리고 이렇게 언론에서 다른 이슈로 자꾸 덮으려고 무리수를 두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 6억 6천을 자꾸 토해내라고 하니까 이거 빨리 덮고 싶어서 다른 이슈를 삼고 있는데 우리는 보조금 계속 기억하고 있다. 그럼요. 이거는 보조금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연내 그러니까 선거 전에 그 맞게끔 엄격하게 된 기준에 맞게끔 돈을 쓰지 않으면 그것도 정당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의 말처럼 동결한다도 말이 안 맞고 본인 입으로 국가에 보내겠다 반납하겠다 했으면 방법을 열었으니까 그 방법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안 주잖아요. 안 보내잖아 돈. 이미 돈 썼어요. 많이 썼어요. 많이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벨트에 출마한다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컨설팅 받았잖아요. 그 돈만 해도 2억 5천인데 6억 6천만 원 받아서 지금 2억 5천 낼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이 갚아야 될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변호사한테도 지금 판결이 났잖아요. 7,700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하라. 법원의 판결도 10억 내기도 있고 지금 돈 내야 될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10억 내기는 어떻게 됐어? 진짜 이놈이 입국 닦고 있네. 지금 그 다음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싹 입 닦고 있어. 처음에 나왔던 언론에서 아시죠? 복수 전공이 아닐지 10억 내기하자. 님들 돈 벌고 이준석 패고 좋지 않냐 하는데 한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살짝 바뀐 거 알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복합 전공.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고 계속 무리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또 무리한 발언을 또 정리를 해서 방송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준석은 고졸마사로 정리가 됐습니다. 고졸마사. 마이너스 4선 고졸마사의 호가 정해졌네요. 고졸마사 이준석 선생 기병인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